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핫도그 집이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신대방 3거리역 2번 출구가 있습니다 핫도그 하나에 500원이고요 큰 거는 1,000원입니다 왼쪽이 500원, 오른쪽이 1,000원입니다 핫도그가 500원짜리 있고 1,000원짜리 있잖아요 500원짜리는 10개를 주시고요 1,000원짜리는 5개를 주세요 팥 잉어빵 1,000원어치랑 슈크림 잉어빵 1,000원어치 이렇게 또 주세요 딱 한 가게 이제? 네,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말하셨어요? 살이 많이 쪘어요, 예전에 비해서 안생이 쪘어요 아, 고맙습니다 이 정도 큰 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큰 거부터 보관에 1,000원이에요 엄청 싸다 500원짜리 와아... 음, 맛있따 음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네 동어빵도 한번 먹어볼게요 팥! 아... somm~~~ 오~~ 팥이 머리끝까지 타있어요 완전히 너무 맵다 음~~ 굶어서나 먹어야겠다 음 맛있다 추워지면 찍어주세요?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우와 고맙습니다 슈크림 붕어빵 먹어볼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맛있네요 엄청 단 고구마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색깔부터 약간 고구마 느낌이 나잖아요 아 예 음 바람 아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야 뭐야 이게 아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어우 됐다 오 없 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저도 웬만한 데 보기가 괜찮아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천 원짜리 네 두 번 드리는 거예요? 두 번 드리는 거예요? 두 번 드리는 게 적극적으로 아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슬쩍슬쩍 보면서 이제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 오울만 오늘 바람 엄청나네요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먹방을 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짠 짠 미션 미션 안녕하세요 예 네 음 음 아니 촬영? 네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야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? 네 하나, 둘, 셋 오, 멋있다 네, 멋있다 사진 하나 딱만 찍어도 될 수 있어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야? 고등학생 하나, 둘,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고 있어요?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길게 밟고는 네 형님은 어디에? 아, 두 분 잘 찍어? 네 반가운 네 아, 다? 네 네 네 그니깐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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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저 야식인님 알아요 으잉! 좋습니다! 입천장이 좀 아픈 상황인데 사자 먹어볼게요 엄마의 장르도 입고 입천장은 안쪽으로 입고 사랑했을때 그냥 나야 사자 먹어봅시다 소금 고춧가루 500원짜리 10개, 1,000원짜리 5개, 국어빵 5개, 2,000원어치까지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